인천 녹색연합은 성명을 내고 인천시가 추진 중인 진촌리 현무암 국가지질공원 경관개선 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. 단체는 인천시가 계획한 시설물과 디자인은 일반 관광유원지에서 볼법한 것으로 오히려 한이해변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특히 백령도 주민조직인 생태관광협의체에서도 이런 문제를 지적했지만 추가 의견 수렴이나 논의 과정 없이 기존 계획안대로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그러면서 백령도가 가진 생태적, 문화적, 역사적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 내용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. 백령도는 고상사적 가치를 달아주면 재검토할 것을 기획하여